응원 참 잘했었는데. 형님 나 응원 진짜 잘했어요. 지금도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난데 응원이. 어? 나 호루라기 하나만 주면 잠실 야구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. 나한테 호루라기 딱 하나 필요해요. 하나를 더 준다 그러면 면장갑 흰색. 내가 군대에 딱 가자마자 이등병이잖아요. 이등병 때 9월 27일 날 입대가 아니라 자대 배치받았는데 10월 1일이 무슨 날? 모르나 여러분? 국군의 날. 그때가 건군 45주년. 아주 큰 행사 체육대회를 했었는데. 내가 딱 들어갔잖아. 이등병.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. 화장실 가도 되나?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그 포대장이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.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나도 딱 와서. 하루 종일 저걸 쓰라 그래. 자기 인생을. 하루 종일. 왜? 그 안에 얘가 자살할 가능성이 좀 있나. 집안 형편은 어떻고. 여자친구랑 만난 지 얼마 됐고. 헤어질 것 같은지. 그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돼. 그래서 얘를 분류해요. A급 관심사병. B급 관심사병. C급 관심사병. 옛날에 총기 난사한 애들. B급 관심사병.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. 그래서 모든 인생을 다 쓰는 건데. 거기 안 썼겠니? 내가 썼겠지. 어? 응원단 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. 프라구에서도 무슨 알바도 했었고. 다 썼어. 그러니까 우리가 응원단을 구성해서 응원상을 타는 게 우리 그 포병연대의 연대장님 지시사항인데. 응원상을 타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지금 짝 짝 짝 짝. 이거 밖에 못한다 이거야. 아주. 얘네들을 개조시킬 자신이 있냐 이러는 거야. 자신을 막 그랬거든. 필요한 게 뭐야. 호루하기. 면장감이 필요합니다. 그러더니 병장 한 명을 붙여줬어. 걔가 부단장. 내가 단장. 난 이등병인데. 병장 하나인데 이 병장은 한 달 있다 제대하는 애니까 완전히 민간인이야 거의. 야 너 나랑 동갑이야 이러면서 오더라고. 내가 늦게 갔거든. 군대를. 2년 늦게 갔으니까 나랑 동갑이더라고. 다 너 필요한 게 뭐야. 그래가지고. 그래서 기억이 나네요. 어? 참. 즐거웠었는데. 그래서 우리가 상 탔었어요. 그때. 집채교육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. 3일 동안 어떻게 하는지 아니 여러분. 군대라는 곳이 그래요. 집채교육 그래가지고. 28일 29일 30일 이 3일 동안 파견을 나가. 우리 체육관에다가 체육관에다가 얘네들은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자고 자고 여기서 아예 다 해. 아 잠잘 때는 다시 복귀하는 거야. 하루종일 여기만 있는 거야. 하루종일 우리 응원했어. 하루종일 호르락이 나요. 하루종일 호르락이 불고. 음악만 나오면 이제 한 3일째 되는 날은 음악 딱 나오면 애들이 대형을 딱 갖춰가지고. 딱딱딱 이렇게 딱 하고 막 그랬었어요. 그때 완전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. 여기까지가 뭐라고? 등잘어요.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. 잘 봐. 말다. 이렇게.